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대통령 선거 안내문에 중국으로 된 주요 선거 일정 소개가 나와 있을까요? 좌측에는 한글로 된 주요 선거 일정 소개가 나와 있고 또 우측에는 중국으로 된 주요 선거 일정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제공한 그런 대통령 선거 선거 일정에 관한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4.15 총선에서 중국 개표 사무원 활용 때문에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전반 4.15 총선 관련 일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오해를 살만한 일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처럼 당연한 요구나 생각을 선관위 측이 얼마나 아주 신중하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월 16일자 뉴데일리의 정경욱 기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중국인 개표 사무원 등장 가능성이라는 다소 놀라운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21대 총선 당시 은평구와 관악구에서 중국인이 개표를 맡아서 논란이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선관위는 국적 규정이 없다. 이번 대선도 중국인 개표 온 가능성이 있다. 대선 개표 때도 36만 명이 필요한데 최근에 전국의 공무원 노조가 11만 조합은 지방 공무원 뒤 개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투입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나라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11만 명이나 개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대목을 보면서 참 배가 다 불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전경욱 기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 5월 당시에 우파 유튜브 하면 되겠지와 우파 언론 매체인 파이낸스 투데이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다수의 중국인들이 개표 사문으로 일하면서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수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유튜브 하면 되겠지에 따르면 서울 언평구 선관위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다수가 총선 개표를 맡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언평구 선국 알림위원회는 개표 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특정 단체로부터 위촉받아서 선관위가 성인한 형태로 뽑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시 기사가 계속됩니다. 서울 가낙구 선관이 또한 언평구 선관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표 사문을 뽑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두 건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저희 논평은 규정에 입건 규정에 얻건 간에 한나라의 권력교체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투표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직접 만지고 개표 사무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야말로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정정욱 기자는 중국인 개표 사무원 참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기사에 소개했습니다. 관계자 주장입니다. 개표 사무원 모집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국적이나 선거권을 따지는 개표 참관인과 달리 개표 사무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국적이나 자격 등을 따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미뤄보면 이번 3구 대선 때도 중국인 유학생 등을 개표 업무에 투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 개표 사무원이 그동안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 중 외국인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 및 개표 사무원은 36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때마다 소요일 간 60% 가량을 지방 공무원들이 맡았습니다. 이번 대선 때는 지방 공무원 11만여 명이 개표 사무비촉을 거부했습니다. 투표 개표 사무를 볼 인력이 모자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급히 모집 공고를 내거나 지난 총선 때 은평구 간악구 선관위가 했던 것처럼 특정 단체의 인력을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단체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국인이 대선 개표 현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이번 3구 대선에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선거법 관련 조항은 투표용지를 직접 만지고 봉인된 투표함을 관리하는 개표 사무원을 뽑을 때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표를 참관하는 사람은 엄격히 뽑는 것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개표 참관인은 한국 국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직업 때문에 피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81조 11항에 따라 가지고 개표 참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이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투표 참관인보다도 투표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요원이죠. 투표용지를 직접 만지고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표 참관인보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사실상 투표지를 만진다는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국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오해를 선관위 측이 사지 않도록 국적자에 한한다는 것은 임시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권력교체에 관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교체가 난 선거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표지를 만지고 투표지를 집계하는 등의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많은 시민들이 중국의 대한국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이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재영 기자는 2월 2일자 대한민국 선거 개표장의 중국인 출입 이번 대선에도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특정 세력을 등에 업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이번 3구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성난 시민들에 의해서 지난 4.15 총선 선거 부정에 의혹까지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사무원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무척 주목됩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한국 국적자에 한다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이런 일까지 또 개표 사무요원까지 한국 국적자에 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까지 국민들이 일일이 따지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역할로 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 교체 사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개표 과정에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야기.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하는 그것이 정말 보통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힘듭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마다 띄엄띄엄 그렇게 선거가 한 번씩 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 정의를 되찾는 일이 없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선관위가 이번에 이 개표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 쓰거나 이런 오해살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